아까 첫 번째 비키니를 조금 입고 다른 것도 좀 많이 입나? 이제 모노키니도 있죠. 모노키니는 뭐야? 모노키니 이거랑. 아우 야 이거는.. 여기는 좀 덮어주세요. 좀 멋있는 표정 좀 해줄 수 있어?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고영입니다.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자몽이가 한강에서 비키니 화보 촬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잽싸게 왔습니다. 자 이제부터 자몽이 여기에서 화보 촬영할 때 제가 여기서 영상을 이것저것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저번에 인사드렸어요. 저기 어디 호텔에서. 국장님이시고.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네. 좀 이렇게 착용 좀 옆에 섰어. 괜찮아? 와 야 진짜 멋있다. 차를 엄청 높이 뺐네. 김호사 찍고 있는 거야? 어? 어? 아니 나는 찍어야지 나는. 딴 사람은 안 찍어도 내가 찍어야지. 야. 좀 멋있는 표정 좀 해줄 수 있어? 오우 씨. ㅋㅋㅋㅋㅋㅋㅋ 될대요? 자, 될대요? 음. 육東 워싱할 시간을 드리기 무슨 촬영이지 오늘이? 오늘이 맥스큐 촬영입니다 맥스큐? 아 그러면 오늘 지금 아까 첫 번째 비키니를 조금 입고 다른 것도 좀 많이 입나? 이제 모노큐리 모노큐리는 뭐야? 모노큐 이거야 아우 야 이거는 여기는 좀 덮어주세요 어차피 찍을 때 다 봤는데 아 그래도 지금은 너무 가까워서 야 근데 오늘 오랜만에 자몽이 이런 촬영을 하러 왔는데 아 좀 멋있었어 아까 처음에 보자마자 오늘 차를 입고 왔네 나는 차를 입고 왔네 동네 백수가 아니 그냥 집 앞에 나온 느낌이지 뭐 오늘 매니저한테 뭐 안 들고 왔어? 매니저 오늘 매니저 역할을 커피 안에 있어요? 매니저 역할을 오늘 철저히 내가 수행을 해줄게 옆에서 머리도 좀 만져주고 얼마나 해주는지 볼까? 나 지금 져주니까 들어갈게 어 아 그래? 그럼 나 따라갈게 매니저니까 알았지? 카메라를 좀 꺼주실래요? 아니 카메라를 틀어야 돼 왜냐면 이걸 남겨야 돼 잠깐 쉬는 시간인데 아 쉬는 시간 따라와 저 초콜렛 초콜렛?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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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뭐 지혜가 저렇게 나온다 이쪽으로 찍어야 되겠다 되게 오빠가 사온 것처럼 인신 쓰는 척 같다 이거 내가 사온 거야 내가 내가 사온 거고 머리 내가 이제 붙어 부탁을 좀 한 거 같아 잔식 부탁드릴게요 머리 이렇게 이렇게 제가 좀 만져도 될까요? 아 네 만져도 될까요? 아니 부정차 안 돼 불정이 왜 타워 힘들지?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오늘 새벽 몇 시에 가왔지? 왜? 4시에 가왔어 4시 어 그때는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 매니저면 나보다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잊을래? 아니 이제부터 매니저는 내가 해줄게 지혜 이제 가도 된대 어 지혜 이제 들어가도 돼 잠깐 지혜 누워있는 거 한번 찍어주세요 안돼 안돼 지혜 한번 찍어도 될까? 지혜야? 누워있는 거 한번 지혜 지금 꺼졌어 아침에 지혜 아침 4시에 일어났다고 아까 오자마자 투도를 좀 됐는데 아 근데 잘 일어나더라고 아 그래? 확실히 언니 일이니까 맞지? 또 뭐 줘? 오빠 휴식 시간이라니 뭐야 쉬라고 있는 건데 쉬는 거야 지금 쉬는 거야 지금 쉬고 있잖아 어 좀 쉬어 물 좀 줘? 물 좀 줘? 물 줘? 괜찮아? 물 괜찮아? 물 안 마시고 있어요 배 나올까봐 아 그래? 밥 시켜줘? 짜장면? 여보 어떻게 뭐 시켜줘? 야 근데 오늘 오늘 몇 벌을 갈아입는 거지? 아니요 다섯 벌 이상은 갈아입는 거지 지금 몇 벌 했어? 지금 하나 3개 익었어? 3개 그럼 2개 남았어? 내가 좀 늦었네 내가 좀 늦었구나 야 다행히 먹었어 먹을 거 없나? 내가 배가 고픈데 밥 먼저 먹을게 닭 치고 먹어 진짜 아 왜 내 옆에도 이것도 먹냐고 둘이 아니 지혜에서 지금 먹방을 하잖아 같이 아 그래 먹어 어 먹어야지 나는 먹으면 안 돼 우린 먹방을 해야지 넌 못 먹어도 우린 좀 먹을게 지혜야 짠 한번 할까? 어 짠 밥 정말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지혜 지혜 지혜를 다 알 거야 그렇지 600만 뷰의 주인공인데 지혜야 짠 지혜야 짠 어 지혜야 짠 먹방을 좀 할게 아 맛있다 제후버거 나도 이거 끝나면 먹을 거야 아 그니까 끝나면 먹어 그럼 지금 먹을게 제후버거가 지혜 지혜가 2개 남겨있어 어쩜 하고 아 진짜 양옆에서 아 지혜가 팀필이라네 나도 지금 억지로 먹는다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남아서 먹는다 아 햄버거 좀 먹을게 흘리지 말라고 양배추만 아 깨끗하게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 햄버거는 아까 이런거 찍었어 이건 좀 센데 뭐 이건 좀 센데 그리고 아까 밖에서 어 이건 좋다 사람들이 장홍추부라고 다 알아봤겠네 아예 몰라 아예 아예 몰라? 아예 몰라? 이거 한입 먹을래? 응 한입 먹어 응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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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 아 한입 남았는데 이거 내가 먹어야지 아 그 새우가 진짜 큰 근데 너 이거 아니 나는 주고 싶은데 새우가 남았어 내가 너가 아직 촬영이 몇 개가 남았잖아 야 야 야 야 야 아니 네가 촬영이 몇 개가 남았잖아 새우만큼아 이거는 아니 새우고 나발이고 그건 이따가 너 촬영 끝나고 먹어 아 어쩔 수가 없어 새우도 새우 좀 아니 음 손 씻었어? 손 씻었냐고 너 봐봐 지혜 그만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왜 먹으면 안 돼 할 수 있어 너 먹으면 안 돼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? 딱 여기서 찍어야지 오 너무 진짜 잘 나왔다 맞지? 야 음에 찍어야지 아 이 프로그램 찍으니까 애초에 그렇지 햄버거 낫지 않았어 까먹어 까먹어 나? 미쳤어? 햄버거 먹어야 되나 또? 한 개 있어야지 먹지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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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Ireland 삶형 아 이번 촬영 어땠어? 나 이거 너무 이쁘TV 어? 이거 레깅스야? 예 이야 순간 오빠가 사준 신발 신고 왔잖아 아이템 자서 촬영 때 신하려고 이거 잘 했다 수상구조대야? 맞어? 뭐야 이거 뭐야 어 비를 쫄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맞았어 지금 좀 나가자 지금 비 많이 온다 나가자 어? 아 밖으로 나가자는 거였어? 화장 그..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어? 야 나도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화장 기법 스묵퀴 스묵퀴가 가부퀴가 그거 그렇게 갈게요 저 머리도 아까 생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고데기도 잘 드릴게요 우리 매니저거든요 하나도 안 웃기지 않아요? 야 내가 알아서 할게 지냉토닉실 어 야 내가 알아서 할게 지냉토닉한테 하나도 안 웃기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웃기든 안 웃기든 편집으로 살려면 웃게 개그맨이 웃겨 야 왜 이래 왜 이래 지혜야 오늘 언니 웃겨? 웃겨 이뻐 이뻐 너가 지혜야 너가 이뻐 언니가 이뻐? 언니야 지혜야 지혜야 억지로 대답했다 지혜가 억지로 대답했 어 지혜가 억지로 대답했네 응 다 아까 나랑 메이크업 편이랑 알겠어 아우씨가 아까 다 메이크업 편이랑 어 알겠어 아우씨가 말이 안 통하네 아까 헤어랑 다 아까 저랑 아까 회의했죠? 오전에 네 그쵸 네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언제가? 어? 언제가? 나 할 일 잘 해야지 아직 할 거 많아 오빠 때문에 진짜로 열심히 했어 어? 3시간이 열리냐 인마 나도 지금 안심으로 영상 찍고 있는데 여기서 두 바퀴 더 여기서 두 바퀴 더 여기서 두 바퀴 더 네 두 바퀴 더 네 깔아주시고 뭐란따고 그래 뭐란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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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나도 헤어 메이크업 했었어 아니 원래 되게 못생겼는데 너무 잘 만져주신 거예요 지금 머리랑 야 제갈통 오늘 까맣나? 까맣지 아 오늘은 까맣나? 오케이 아 이제 콘셉트도 또 바뀌어 어? 기운이 많이 없는데? 아니요 지쳤어? 프로 아니야? 어? 벌써 지쳐? 별로 좋아하네요 아니 벌써 지치면 어떡해? 프로 아니야? 아 프로 아니야 아 아마추어야? 어 아 몰랐네 아 난 지금 촬영 내가 했나 지금 땅에 흠뻑 쳐졌네 지금 와 오빠가 흠뻑 쳐졌어 뒤지는 줄 알았어 야외 촬영하는 거 와 지금 지금 지혜 뻗었네 저 뒤에서 어 지혜야 괜찮아? 어 괜찮아? 어 어 지혜도 지쳤고 지금 다 지쳤네 다 지쳤지 지금 그러니까 와 힘들다 힘들어 요번에도 요번엔 좀 머리를 살짝 펼까요? 네 아 살짝 좀 물결 느낌으로? 아 요번엔 그럼 물결 느낌으로 좀 할까요?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다 대답해줄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 네네 최대한 카메라에 어 잘라드릴게 네 오전에 아까 미팅을 저랑 따로 했잖아요 네 그때처럼 이제 깜짝이 잘 왔는데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해지셨어 네 한 번만 더 하면 나한테 대포해야 해 나한테 소리 지를 수도 있어 어 한 번만 더 하면 소리 지를 수도 있어 어 물결로 조금 타도 타게 물결로 타도 타게? 네 네 알겠습니다 오우 필승 코리아 할 때 타도 타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갈게요 네 이제 옷이 몇 개 남았죠? 음 모릅니다 몰라? 네 저는 아바타일 뿐입니다 아 그냥 시키는 대로? 네 아 그렇죠 원래 보통 이런 촬영들은 시키는 대로 많이 하니까 그래도 꾸준히 다이어트하고 꾸준히 대회도 나가고 대회가 언제지? 수업이야 와 그럼 다이어트 꾸준히 계속 해야겠네 그니까 여기서 이제 더 빼야지 여기서 더 빼야되겠네 맞지 야 야 이거는 사실 보정이 있으니까 아 이건 보정이 있나? 그치 사진인데 아 그래? 어 근데 미안한데 이건 보정 없이 나가? 잘 살라 미안한데 내 영상은 보정이 1도 없다 장난치는 거 아니고 메이크업도 아까랑 좀 다르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응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살까? 아 대답 써? 화나 화나신 줄 알았어 응 와 화장하니까 진짜 맨날 일어나서 이렇게 야 얼굴이 못생겼는데 오늘 진짜 조금 다른 사람이 됐네 화났어 여기 오시잖아 아니 그래 이쪽으로 갈게 네 오케이 손잡이를 조금만 바꿔볼까요? 어 그렇지 어 팔꿈치고 있는 건 안 예쁜 거 같아 응 그래 손을 조금씩 해서 얼굴이 더 보이지 오케이 오케이 응 응 여기 몇 년도 한 번 살 수 있어 응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보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응 오케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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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한강 진짜 좋네요 와 이런 선상이 있는지도 몰랐네 응 응 응 컷 꼭 카메라 안 봐줘도 돼요? 어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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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 다 오 어 오케이 쭈쭈쭈파리 쭈쭈쭈파리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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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할거 다했다 나 이제 갈게 항상 이런식이야 항상 항상 이런식이야 항상 난 오늘 할걸 다했어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고생하고 나는 이제 먼저 돌아갈거야 알겠어 오늘 힘받을거 같네 오늘 힘받을거 같어 야 뭘 묻자 유치놈아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이게 비필인가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아 그럼 기다려야되나 아니야 내가 너무 더워서 안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촬영 잘했다고 인사 한마디 해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저는 오늘 맥스큐 10월호에 나올 사진들을 오늘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월호 자몽이가 단독으로 휴지 모델이거든요 날 뻥치지마 안 속아 맞아 단독 날 뻥치지마 작쳐 저 혼자서 단독으로 휴지로 나가는 맥스큐 맥스큐 잡지를 사시면 됩니다 10월쯤에 나오니까 자욱이 단독 모델인 맥스큐 잡지를 꼭 사주세요 여러분들 사지마세요 사주세요 그때는 복장이 어떤거지 사달라 해 알았어 사주세요 여러분들 사주세요 네 잡지 사주시면은 이런 비키니나 월호키니 복방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 간다 아무튼 갈게 어허